유튜브 노범석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오늘 저희는 문벌귀족 시대 그리고 그 시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8페이지예요. 교재 7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교과서에서 대외관계, 이민족과 항쟁이라는 단원을 따로 모아서 서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여기 교재를 구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보는 게 나중에 시간 순서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정치의 진행 과정에다가 그 시기에 관련된 대외관계까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문벌귀족이 뭐냐. 그 얘기를 먼저 잠깐만 할게요. 그 얘기만 먼저 시작을 좀 해보면 일단 우리가 고려시대를 여러 가지로 시대 구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배계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일단 처음에 고려라는 왕조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주체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좀 중앙 집권화되지 않았고 고려라는 왕조는 후상통일 이후에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호족들이 토우들이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봉건제처럼 통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국가의 체제도 좀 갖추고 좀 지방 간 파견도 좀 이루어지고 자 중앙에 지방에 중요한 행정기관도 좀 만들어지고 이렇게 좀 안착되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시기를 고려 중기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 시기가 바로 문벌귀족의 시대예요. 문벌귀족.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벌귀족 시대 이 중기를 좀 거치고 나면 이 문벌귀족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권한들을 자기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던 아주 보수성이 강했던 시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의 횡포로 인해서 사회적 모순이 증폭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무신정변이라는 굉장히 큰 격동기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 무신정권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시기가 여기 무신정권이 고려의 딱 이제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고려 후기라고 얘기하면 바로 권문시족 시대예요.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그러니까 가장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래서 지배계층은 시대 구분을 하면 이렇게 한 네 개의 시대 이렇게 네 개의 시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뭐 완전히 집권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다음 강의에서 어차피 이제 공민왕 얘기도 하게 될 건데 자 공민왕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좀 정치 세력화돼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친원파들 이 권문세족의 여러 가지 모순을 비판하면서 자 등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자 그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진사대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이제 아무래도 이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둘을 우리가 구별하기는 하는데 뭐 사실은 이제 고려의 시대 구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크게 한 네 개의 스테이지 정도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나면 이들은 너무 권력을 잡았던 시기가 짧아. 그리고 이제 바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실은 구세력을 누르고 새로운 시대 바로 조선 건국의 사실은 이들이 주인공들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과 결탁하고 나면 이제 고려라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으로 조선이라는 세왕조 개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고려는 제도사를 빼고 나면 이렇게 크게 한 네 개의 스테이지 정도 그러니까 제도사까지 포함해서 한 다섯 개의 스테이지 정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번 호족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고려 초기다. 초기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불귀족 시기는 뭐 중기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무신직권기고 그 다음에 검문세족기는 우리가 후기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족 시기 그래서 초기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시스템을 정비하는 3명의 출제가 많이 되는 구강 중에 3명의 구강이 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건국과정 얘기랑 그리고 그 다음에 태조 그 다음에 왕권강화, 광종 그 다음에 유교정체 실현, 성종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문불귀족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모순 그리고 그 시기에 있었던 중기 구강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만한 왕이 이름 정도는 그래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만한 왕이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명의 중기 구강을 소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 다음 단원 자 무신정권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크게 자 그러니까 제도사를 빼고 나면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랑 성종 이후에 등장하는 제도사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럼 앞으로 고려사는 1, 2, 3개 정도 얘기가 남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그 한능검에서 정말 좋아하는 주제가 뭐냐면 사실은 고려의 대외항쟁이거든요. 대외항쟁. 그래서 이 대외항쟁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민족과의 항쟁인데 그 이민족과의 항쟁 부분은 이 시대에다가 제가 그냥 붙여서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초기구강 얘기했고 제도사했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 시대를 왔는데 그럼 조여태 문벌귀족이 뭐냐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 귀족이라는 말은 중앙의 기득권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지방에 대한 통제가 그렇게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그 시대에 가장 기득권 세력들은 그냥 다 서울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전부 개경에 모여 살았겠죠. 그러니까 개경에 있는 그러니까 고위관료들이지 여러 대를 걸친 고관을 배출한 고위관료들의 가문인데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문벌귀족 시대를 그러니까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지배계층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은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을 벌, 그루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을 이어서 서로 연결해서 서로가 서로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거야. 그런데 그 기득권을 지키는 이렇게 벌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혼인관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가문과 가문을 사실은 혼인관계로 엮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벌귀족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원이시. 경원이시는 다른 말로 인주이시라고 합니다. 고루시대 가장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이고 그다음에 이 경원은 오늘날에 어디를 지칭하냐면 인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이시들이에요. 인천이시들. 그리고 옆에 소개하고 있는 경주김씨. 됐죠? 그래서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경주김씨. 그다음에 윤관으로 대표되는 파평유씨. 사실은 파평유씨도 대단한 가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루시대에도 최고의 문벌귀족 가문이었고 조선시대에도 최대 사실은 외척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진짜 이 땅을 천년을 지배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 파평유씨들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파평유씨인데 제가 예전에도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빨리 태어나지 그랬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윤관으로 대표되는 파평유씨. 그다음에 최충으로 대표되는 해주채씨. 이런 가문들이 가장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이건 정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은 뭐냐면 누구랑 운인관계를 맺어야 돼. 당연히 국왕과 혼인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국왕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왕실의 외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들의 기득권 유지 방법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속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맺어야겠죠? 여기도 맺어야겠지? 여기도 맺지? 여기도 맺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계속 엮어서 권력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나간다고 해서 너무 건망 뜨면 안 되지. 그래서 권불이 10년이고 그다음에 꽃은 피면 지는 법이죠. 그래서 내가 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계속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 사실 이거 무너지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호족들이 고구려계 생활식을 가지고 굉장히 좀 자주적 기풍에서 등장했다면 자 이 그룹들은 사실은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이 문불귀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워낙 많은 걸 갖고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회 진보 보수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보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지금 한국사회가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이대로 쭉 됐죠? 네 이대로 쭉. 그래서 물론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근데 기본적인 체제 유지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들이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문불귀족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문불귀족 사회의 모순이 깊어지는 건 이들의 권한이 너무 과도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다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신라 고대를 하고 왔는데 고대 사회의 고대 사회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사실은 골품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골품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골품에서 보면 골품은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진골이다 육두품이다 이런 게 태어나는 순간 뼈에다가 기득권을 새겨주는 거야. 그걸 영원히 지켜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모순의 증폭으로 이전 왕조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날 때 이렇게 몸에다 새기고 막 너무 티나게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 더 고급화된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게 문불귀족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 중기 구강들에 대한 이야기로 갈게요. 보통 교과서들이 중기 구강을 따로 서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는 건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대외관계 그다음에 또 일부 제도사 그다음에 경제사, 문화사에 막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역사의 가장 기본은 시간의 과목이고 그다음에 정의대사의 시간의 기준의 가장 기본은 구강이니까 구강 중심으로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다시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현종으로 갈게요. 여러분 현종은 8대 구강이고 그러니까 성종, 그러니까 이 위에 중요한 왕이 6대 구강이 성종이거든요. 앞에서부터 좀 스토리라인을 보면 그런데 성종은 실제로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성종은 또 경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종 위에가 경종이죠. 5대 구강, 그러니까 이 경종은 광종의 아들이야. 그런데 경종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 여기서 전시과가 시작됐다. 그래서 시정, 전시과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러고 이제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사실은 송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삼촌, 그러니까 경종의 배달은 동생이었던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성종, 그러니까 배달은 동생이 아니라 조카지 조카. 자, 그래서 성종이 6대 구강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신라계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이 작에만한 묘청이 난 얘기할 때 이 신라계들의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경종은 그거밖에 없고 금방 죽고 그다음에 성종이 자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경종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그런데 이게 좀 특별한 사이인 게 경종의 부인, 그러니까 왕후가 누구냐면 헌의 양후인데 이 헌의 양후가 사실은 성종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아래, 그러니까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종의 아들은 자기에게는 조카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여동생과 사이가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여동생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면 멀리 쫓아내고 그다음에 그 조카는 데려가지 마라. 그리고 성을 자기가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성종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자, 이 사람이 7대 구강 목종입니다. 목종. 그런데 실제로 목종은 좀 정치를 잘 못했어요. 정치를 좀 잘 못했고 그다음에 일단 몸이 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목종은 좀 간질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기, 뭐 간질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간질 중에도 좀 굉장히 독한 거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발작도 일으키고 막 그랬대요. 자, 그리고 정치도 잘 못했고 그다음에 또 목종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려의 구강들 중에 이 동성애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목종도 아주 대표적인 동성애자야. 그런데 동성애는 개인의 성취향이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애인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종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남자 애인들한테 자꾸 관직을 주는 거야. 관직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제 관품이 좀 올라오고 그러면 뭐 어전에 회의할 때도 보면 그 애인들이 막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분위기가 좀 이상했겠지. 자, 그러다가 나중에 사실은 이 목종은, 목종은 한 게 딱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종은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전시과를 한 번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제 파티에 가면 바로 할 건데 바꿀 개자를 써서 개정 전시과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목종은 그냥 한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보세요. 아버지 전시과, 아들 전시과 끝. 됐죠? 자, 그리고 실제로 정치를 잘 못하다가 강조의 정변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의 정변. 그래서 강조의 정변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강조가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은 폐위당해요. 그리고 강조가 원래 보호하고 있었던 대량원군 순을 왕으로 세우는데 자, 그 사람이 8대 9강 현종이에요. 그러니까 현종은 실제로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죽을 왕이 계승자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죽을 고비 굉장히 많이 넘겨서 사찰에 숨어서 살고 그랬고요. 그러다가 왕이, 강조에 의해서 왕이 되자마자 바로 평소에 사실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거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그러니까 거란이 세운 요, 그래서 거란 요에 공격을 받게 돼요. 이게 2차 침입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2차 침입 때 나중에 뒤가서 제가 여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건데 그냥 스토리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냥 일단 한번 들어만 보세요. 자, 이때 개경이 함락당해요. 그러니까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러니까 개경이 함락되고 전라도 나주로 피난 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라도 나주로 피난을 가는데 이 피난길을 사실은 이제 현종이 확실하게 본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이 고려라는 왕조가 얼마나 지방행정체제가 개판인지 그러니까 국왕이라는 게 결국은 개경을 벗어나는 순간 국왕이 아니라는 거를 현종이 때 확실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전라도 나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게 거란족이 따라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세력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지방관을 포함한 그런데 그 지방세력, 지방관들 이런 애들이 왕이 내려오니까 오히려 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오히려 공격해요. 그러니까 왕이면 뭐 많겠네. 한번 털자. 뭐 막 이러는 거야. 됐죠? 또는 그중에 지방세력가들 중에는 야, 이번 기회에 그냥 왕을 제거하고 내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보면 어쩔까.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현종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사실은 현종이 나중에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이 고려만 특이하게 중앙군 중에 국왕의 친위부대, 응양군과 용호군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드냐면 현종이 만드는 거야. 국왕의 친위부대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지방에 내려갔다가 현종이 많이 죽을 뻔하잖아. 그러면서 현종이 진짜 이를 박박 깔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지방놈들 가만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지방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고려는 지방제도가 언제 완성된다? 현종 때 완성돼요. 그래서 오도, 양계, 경기를 기본으로 한 지방시스템. 이게 확립되는 게 언제다? 현종입니다. 그리고 현종은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왕이에요. 2차, 3차 거란의 침입도 다 불리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이 이제 문종이에요. 그 다음 이 중간에 왕들은 뭐 덕종과 정종이 있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뭐 둘이 이 시기에 천리장성 쌓았다. 거란의 참치침입 이후에 뭐 그 정도. 자, 그리고 11대 국왕이 중요한데 여기 11대 국왕이 문종이거든요. 근데 11대인데 공교롭게 딱 11세기 중엽입니다. 그래서 시간선 하나 그냥 말씀드렸고요. 자, 문종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성종과, 그러니까 현종 시기에는 거란의 침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숙종, 예종, 인종 시기에는 여진, 금의 공격을 받거든요. 근데 문종 때는 아무것도 없는 시기야.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문화경제적으로 고려가 굉장히 발전한 고려문화의 황금기다. 그렇게도 불리우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나 문종 시기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굉장히 심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이 성종이라고 한다면 문벌귀족 사회의 심화는 문종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또 최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할 얘기인데 자, 문종 시기에 전시가의 최종판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최종이에요. 최종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자가 다시 바꿀 경자예요. 그래서 전시과를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름이 경정전시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물 하나 문종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최충이에요. 최충은 당대 최고의 학자야. 그래서 별명이 해동공자였어요. 해동공자. 해동은 우리라는 뜻이죠. 한국, 대안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훈고학적 그러니까 그냥 경전을 그냥 암송하거나 그런 거에 사실은 한정돼 있었던 유학에 철학적 기풍을 불어넣은 사람이야. 자,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한림원에 사실은 지공거라는 배수를 굉장히 오래 지내요. 지공거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능 그러니까 문제 출제 위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수능 문제 출제하고 나면 채점은 기계가 하잖아요. 컴퓨터가 하죠. 자, 그런데 이때는 실제로 이 지공거 출제자들이 채점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합격생을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공거들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수능 그러니까 출제 위원을 지내다가 자, 문종 때는 최고의 볕을 중소문화성의 문화시중까지 올라요. 그래서 재상이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합니다. 자, 은퇴하고 나면 처음에는 뭐 평생을 관료로서 학자로서 열심히 살았겠지만 또 은퇴하고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좀 시간 지나면 뭐 재미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이제 그 뭐 개경에 사는데 이제 보니까 그 개경에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이렇게 책을 갖고 뭐 이런 책 갖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러면 책 들고 다니는 것만 딱 봐도 알 수 있죠. 어? 시험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자네들 일로와 봐 일로와 봐 일로와 봐. 그러면서 이제 수능이 뭐하냐면 어차피 그동안 심심했잖아. 야, 내가 한 공부 가르치는데 자네들 과거 시험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능 출제 원칙 그러니까 수능 출제 굉장히 중요한 거 누가 제일 잘 알고 있겠어? 아니, 본인이겠죠. 본인이 사실은 걸어다니는 기출문제집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본인이 집 앞에다가 자,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학원을 하나 만들어요. 보습학원을 하나 만드는데 이름이 구제학당입니다. 구제학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구군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주목국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딱 가르쳐주는 대로 9개의 커리큘럼으로 나누어서 딱 점수가 잘 나오게 준비해야 돼 시험이라는 건 그러면서 이제 가르친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7회 연속 과거 수석이 7번 연속 그러니까 장원이 여기서 나와요. 이야, 이거 진짜 우연이야.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딜 가야 돼, 어딜? 당연히 이 학원을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최충, 최충, 최충 이러고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전타임 마감되고 막 영상반 열고 인터넷으로 수업하고 동시 접속하고 막 서버 다운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생긴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보습학원이 대형 학원이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문원공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원공은 뭐냐면 최충의 호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는 우리가 앞에 화란도 할 때 말했던 무리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최충을 따르는 무리들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개경에서 성행을 해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고려에서 그 수능 출제위원이 최충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 수능 출제위원들이 보니까 야, 이거 대박이잖아. 대박 사업 아니야. 그래서 개경에서 사설 학원들 12개가 크게 성행하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개경에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엄청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뭐 그런 막 사설 학원들 있잖아요. 뭐 메가타스토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삼투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팍 생긴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그 12개 대형 학원이 성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사교육의 역사가 사교육의 역사가 지금 21세기잖아. 그러니까 진짜 천년이라니까요. 천년 여러분 실제로 조선시대에 지난 30년간 식련시 과거 기출문제와 그러니까 1등 답안을 갖고 다니는 실제로 쪽집게 과외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열기가 이 정도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교육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자감 그렇죠? 그러니까 관학은 위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와서 공부 안 하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족집게 학원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교육의 융성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기득권의 강화죠. 왜냐하면 일반민들은 이런데 사실은 접근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부를 돈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그럴 때 기득권 세력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특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강남 기득권 강남 기득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락군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기득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치동 사교육이에요. 그래서 대치동 사교육은 불폐야. 됐죠? 네, 그래서 EBS 낸다고 해서 대치동 사교육이 죽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득권 그러니까 문물기족이 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숙종으로 갈게요. 숙종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제 이민족과 항쟁에서 제가 이거 다시 나올 얘기인데 여기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숙종과 예종은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공통 분모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진 그리고 윤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둘 다 여진과 항쟁하는 시기인데 여진과 항쟁하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고려시대 여진 토벌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윤관이에요. 윤관 윤관 그러니까 숙종, 예종이 전부 그러니까 여진, 윤관 여진, 윤관이 둘 다 똑같이 있어. 됐죠? 근데 그중에 그중에 그러니까 윤관이 여진족 토벌을 갖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여진족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가장 만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북방 유목민들이 좀 강성해지면 가장 많이 털렸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숙신이라고도 불렸고 물길이라고도 불렸고 나중에 고대에 보면 말갈이라고 불리고 말갈은 또 고구려 밑에 있었죠. 나중에 발에 한 그룹 구성하는 큰 그룹이 되기도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시기부터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12세기로 넘어오면서 완입을 하는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여진족이 굉장히 강성해져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고래 국경을 자꾸 침범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진족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하겠다. 그래서 윤관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가는데 윤관이 거기서 박살이 나요. 대참? 그리고 나서 이제 숙종에게 건의해서 저들이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저들을 당해낼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병이라는 게 영화 같은 데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창돌고 뛰어다니는 보병이 있고 말타구 기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실 때는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당시에 기병은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과장하면 약간 전차 같은 거예요. 탱크. 됐죠? 그러니까 일반 보병들이 기병을 상대하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죠. 됐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기병 잡는 부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군 편제로는 도저히 저들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윤관이 건의해서 숙종이 만들게 하는 게 별무반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근데 윤관 이제 윤관으로 하여금 숙종이 윤관의 건의를 받아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숙종이 죽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그의 바로 아들 이제 예종이 왕이 오릅니다. 됐죠? 예종이 왕이 오르는데 자 예종 때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 별무반을 준비하고 별무반으로 이제 기병 잡는 부대로 훈련이 좀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대로 실질적인 여진족 토벌을 해요. 그래서 여진족 근거지에 그러니까 동북구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무반이 조직되는 것까지는 숙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쌓는 건 언제다? 예종이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숙종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숙종시기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의천이에요. 그래서 대학국사 의천은 우리가 문화파트에 가서도 제가 또 다시 어차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대학국사 의천은 그러니까 숙종이 바로 밑에 동생이야. 그러니까 숙종이 문종이 셋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휘는 후거든요. 그래서 후가 왕후가 바로 의천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야. 그래서 의천은 숙종시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또 의천이라는 사람 자체가 불교계에서 워낙 중요한 또 실제로 빈출 주제이기도 하니까 노트장 찍어두시고요. 그래서 의천이 청태종은 이제 천태종을 개창해서 여기에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합니다. 됐죠? 나중에 문화파트에 가면 나올 얘기예요. 그리고 의천의 건의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화폐발행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한 번 들어만 두세요. 다음번에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종 그러면 이거 그냥 입에다 하나 붙이고 가시죠.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근데 이것도 다 의천이 건의한 거야. 근데 그래서 숙종이 사만 통보 회동 통보 그 다음에 고액권 이 고액권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은화거든요. 그래서 은병이라고 그랬어요. 은병. 그래서 은병 제작까지 굉장히 많은 화폐를 발행해. 이게 누구다? 숙종. 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 화폐를 화폐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실제로 유통에는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려라는 시대가 아직은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야.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교환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폐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사실은 교환의 편리함이잖아. 교환할 일이 없는데 화폐를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유통 안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숙종은 가장 열심히 화폐를 만들었지만 유통엔 실패했다. 그런데 이 숙종의 꿈을 누가 이루어주냐면 조선숙종이 이루어집니다. 조선숙종. 그렇죠? 그래서 조선숙종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조선숙종이 상평통보 조선우교화폐죠. 상평통보를 법화로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 공식 화폐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전국 유통에 자 전국 유통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에 고려숙종이 이루지 못한 꿈은 조선숙종이 이루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숙종은 가장 화폐를 많이 만들었지만 유통시키지 못했고요. 여러 종류를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국방 중에 이렇게 여러 종류 화폐를 만든 사람은 숙종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숙종은 본인이 상평통보를 만든 건 아니에요. 상평통보는 조선우교 인조 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상평통보를 이전에 있던 화폐를 법화로 제정하고 전국 유통은 조선숙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예종 여러분 이런 묘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문 문화적 업적이 많은 거야. 그래서 문종 이후에 여러분 사교육이 너무 융성하면서 관학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위표현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를 예종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관학진흥책.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국자감 이 국학에다가 그러니까 사교육도 뭔가 이렇게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일곱 개의 커리큘럼 과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국학 칠제 그냥 칠제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서윤각이라는 그러니까 학문용 교수 겸 도서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연고를 설치해요. 양연고 그러니까 양연고는 뭐냐면 양연고는 장학재단이야. 장학재단.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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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은 얘가 몇 년 전에 한번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는 제가 꼭 말씀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장학금이라는 건 여러분 학비 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든 관학은 그러니까 국자감 성균관 그리고 지방학교 향교들은 무조건 학비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서울대랑 공립대학들이 그렇게 저는 등록금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됐죠? 우리 이제 세금을 거둬서 사실 교육비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립대학교 공립학교들이 사실은 이런 학비를 낮추고 사립대학들을 사실은 압박을 해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학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월급 주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성적 좀 되고 똘똘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국자감에 오면 국학에 오면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장 확실한 관악지능책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언제다? 예종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문불귀족사회 이런 기득권의 강화에 모순이 깊어지면서 그 모순이 터지게 폭발하게 되는데 자 그 두 사건이 1126년 이자겸의 난과 1135년 묘청의 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인종 때는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 두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 관악지능책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우리가 조금 더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종 때 이 문불귀족사회가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 좀 잠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불귀족사회 자 이제 본격적인 모순의 폭발이야. 그러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고려시대사회에서 보면 여러분 이자겸의 난이랑 묘청의 난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문불귀족사회가 이제 아주 맛이 갔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곧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은 왕의 외척인 이자겸의 일파가 정권을 장악한 건데 그 이제 인종과 이자겸의 갈등이 깊어져요. 근데 이 사항은 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자겸은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동북구성 그 다음에 관악진흥책 얘기했던 그러니까 인종은 예종의 아들이에요. 예종. 됐죠? 그런데 이자겸은 당시에 예종의 외척이었어. 그러니까 이자겸의 딸이 예종의 왕후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인종이야. 그러니까 예종이 예종은 정치를 잘했어요.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종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14살의 어린 구가왕이 오르는데 그가 사실은 인종이거든요. 17대 구강 인종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자겸은 자기 딸과 예종 사이에서 인종이 태어난 거니까 구강의 외할아버지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자겸이 권력의 전면에 나서. 예종 때는 별걸 못했던 게 예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구강의 측근 세력을 따로 키워서 문불귀족들을 귀족했다고 그러니까 견제했다고 그러니까 이자겸도 특별히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그런데 자기 손자가 왕이 오르면서 이제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돼. 그런데 문제는 이자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 그리고 이자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쟤 볼 때는 왕이 외할아버지 되게 센데. 그런데 외할아버지로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밑에 그 엄마 있잖아요. 이 밑에 동생들이 있거든요. 여동생들. 그런데 여동생들을 인종한테 다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진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죠. 그렇죠? 물론 고르시때까지는 왕실들은 중첩혼을 그러니까 사촌혼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심한 경우지. 그리고 원래 어릴 때부터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뭐라고 불렀던 사이야. 이모잖아. 이모.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가 부인이 된 거지. 족보 완전히 꼬인 거야. 그러니까 이자겸은 외할아버지자 장인이 된 거고 엄마는 엄마이자 처형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종이 14살에 멈춰있지는 않잖아. 이 사람이 15살이 되고 18살이 되고 20살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여러분 인종이라면 어떻게 있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자겸에 대한 반발이 커지지. 이러면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 그렇죠? 그러다가 실제로 이자겸이 그래서 인종을 먼저 제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도들을 인종이 알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예종 때 남아있었던 나머지 인종을 따르는 일부 측근 세력들과 함께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누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이 당대 최고의 무인 사실은 이 경원희 씨들이 또 딸 낳는 제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사실은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게 당대 최고의 무인 척준경입니다. 그래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척준경이라는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물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랑 사자랑 사는 동네가 달라서 만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악어한테 물려봤어. 악어가 한 번 물면 절대 안 넣는데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래. 무는 힘이. 그런데 야야야 상어도 장난 아니야. 상어도 장난 아니야. 그러면 악어랑 상어랑 붙으면 누가 이겨? 그런데 또 사는 동네가 다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붙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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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나라 역사상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엄청난 무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소드마스터.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그러니까 딱 개인으로만 놓고 그러니까 무기를 주고 싸움을 붙였을 때 진짜 최고의 가장 무력이 뛰어난 극강의 무인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보통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척중경이죠. 그래서 특히 고르사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척중경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사가들이 팩트를 적잖아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는 적어놓거든. 그런데 그런 기록들 물론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전쟁사 같은 것들은 전쟁이나 무기나 그런 것 관련돼서는 디테일하게 기록해놓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무인 가장 소드마스터였던 척중경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윤간인 부간이었는데 윤간인 죽을 뻔한 걸 몇 번이나 구해주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상국지에 나오는 상국지에 나오는 근데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상국지 사실은 대부분 다 뻥이에요. 근데 진짜 윤간이 그 여진족의 포위에 이제 포위돼가지고 죽을 뻔한 거 그거를 이 척중경이 한 몇 명의 무사들만 데리고 거의 혼자 다 뚫고 뚫다시피 해서 거길 들어가요. 적진 한복판으로. 그래서 윤간을 등에다 들쳤고 나오죠. 이걸로 실제로 윤간이 거의 아들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건 당대 최고의 당시에 병권의 책임자였거든. 그래서 척중경을 불러서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인종의 측근 세력들을 싹 쓸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개경궁토가 불탑니다. 그렇죠? 개경궁도 그러니까 개경궁도 불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겸이 그러니까 이제 인종관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래서 인종을 유폐시키고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지면서 나중에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면 18자 위앙설이거든. 그래서 이 18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행의 순서에 의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왕시 왕조인데 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시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목 그래서 이시로 온다 라는 18자 위앙설이 있었어요. 18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18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글자를 더해봐. 이 세 글자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제가 더해볼게요. 18자죠. 그렇죠? 그래서 18자 세 글자를 더했더니 뭐가 돼요? 이시가 되네. 됐죠? 그래서 오행의 순서에 의해서 다음 왕조는 이시왕조 거다. 이제 이런 이런 얘기를 이제 이자겸이 듣고 들은 거지. 그런데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이시가 누구야? 미!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왕을 할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자겸의 형이 엄청나게 말려요. 네가 뭐가 아쉬웠어. 이 나라가 너의 나라인데. 네가 왕을 또 다른 왕을 세우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이자겸이 잠깐 장고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자겸과 척춘경의 불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종이 척춘경의 밀질을 보내요. 그래서 척춘경에 의해서 이자겸은 제거당합니다. 그리고 이자겸이 없는 척춘경은 사실 인종이 좀 상대볼 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또 척춘경도 제거돼요. 이렇게 해서 진압되는 사건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러나 이자겸의 난은 이 과정에서 개경의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싸웠지? 그 다음에 또 개경궁토가 불타지? 뭐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문불귀족사회의 모순이 표출됐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됐죠? 그래서 문불귀족사회의 붕괴가 촉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또 다른 시각은 실제로는 척춘경이 이자겸이 없어서 정치력이 없어서 무조건 제거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좀 갈등이 증폭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자겸은 그러니까 척춘경은 왕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겸 제거 이후에도 사실은 자신이 완전히 권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척춘경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으로 제거되고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인종이 또 척춘경은 유배제에서 또 풀어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자겸의 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묘청의 난입니다. 묘청의 난은 일단 배경 이자겸의 난 이후에 왕권이 실수되고 기경북제 궁토불타고 난리가 났다 그랬죠. 거기다가 또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이자겸의 난 그 시기에 그러니까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하거든요. 이 부족들을 통합해서 그런데 옛날부터 이제 말갈 시대부터 원래 그러니까 여진은 가장 만주 지역에서 가장 핍박받고 가장 많이 두들겨 맞고 가장 많이 뜯기는 그런 이제 되게 불쌍한 부족이었어. 그래서 고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네에 그러니까 힘든 후배야.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야 너 밥 먹었냐 그리고 야야야야야 형이랑 밥 먹자 그리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랬던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멸하고 그리고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너희들을 대구로 섬겼는데 이제 우리가 대구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대의 예를 갖춰라. 그런데 당시에 집권자가 이자겸이었는데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극단적 상태인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에 여기 지배 세력이 분열됐다는 이 말이 뭐냐면 지배 세력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었던 일부는 사실은 극단적 전쟁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다른 사실은 지식인들이나 또는 지배층 중에서도 너무나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부터 우리 꼬봉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를 주군으로 섬기게 된 거야. 됐죠? 너무나 굴욕적이지. 그 상태에서 터지는 사건이 1135년 묘청의 서행천도 운동이에요. 묘청의 서행천도 운동은 그러니까 일단 표면상에 드러난 건 그래요. 묘청이라는 사람은 승려입니다. 승려. 그런데 승려인데 이 사람이 풍수지리의 대가야. 그러니까 지금 왜 고려가 이렇게 힘든지 아냐. 개경의 땅의 기운이 세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평양을 보면 땅의 기운이 불처럼 올라오는 대화세야. 그러니까 만약에 고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긴다면 다시 고려가 불길처럼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36개국이 와서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석용을 천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당시에 석용파 관료였던 정지상한테 하고 그 다음에 정지상은 본인이 석용파했기 때문에 석용 출신이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인종과 묘청을 만나게 해요. 그런데 인종이 또 이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이 이자겸의 난 궁이 불타고 그 다음에 이런 진짜 죽을 고비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곳이 지긋지긋하겠죠. 그래서 그럼 석용을 떠나볼까? 그러면서 석용 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석용에서 대화궁을 막 이제 이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죠. 인종이 당연히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석용궁을 짓고 석용의 대화궁 이라고 해서 짓고 실제로 이제 천도하겠다고 이 인종은 마음먹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개경의 문불귀족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개경파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이 개경파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수도 서울 수도권이 너무 많이 과민화되어 있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만약에 수도를 대전 쪽으로 옮기자 또는 전라도를 옮기자 또는 무슨 경상도를 옮기자 여러분 그거 어떤 대통령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진짜 엄청난 이사회가 진통을 겪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요 관청들 대학들 관공소들 다 빠져나가서 그럼 여기 아파트값 폭락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개경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한 거지.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인종이 근데 대가 센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서경천도를 처음에 결정했다가 그러니까 나머지 대신들이 뭐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불가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종이 또 자신의 의지를 꺾어요. 그래서 서경천도를 백제화시킵니다. 됐죠? 자 그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야. 되죠? 자 그래서 서경파 대 개경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이들이 풍수지리를 내세워서 서경천도를 주장하고 실제로 대여궁도 건설하고 그렇게 될 뻔했잖아. 근데 개경파의 압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묘청을 중심으로 서경에서 칭제권헌 그러니까 황제를 칭하고 그 다음에 연호를 발표해요. 자 그래서 이때 국호를 뭐라고 하냐면 대위국 그 다음에 연호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 요 밑에 있죠. 자 그래서 연호를 천계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서영천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했던게 우리가 금나라는 4대의 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정벌해야 된다. 그래서 금국 정벌을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요 팀들이 실제로 이 서영파들이 이때 이렇게 태동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고구려계에요. 고구려계.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됐죠. 자 그리고 개경파들은 당시에는 자 일명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라계라 그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성종 때 신라계에 의해 성종이 왕이 세워졌다. 이 얘기 했잖아. 그러면서 신라계가 원래 고려는 고구려계 신라계 백제계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계가 주도하고 거기 신라계가 합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합류했던 백제계는 실제로 힘을 별로 못 써요. 백제계는 끝나고 그런데 성종기를 원래 고구려가 주도하고 여기 신라계가 합류하는 과정이었거든. 그런데 신라계가 성종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거야. 그러다가 문종기를 거치면서 여기 문종 때는 오히려 역전을 해요. 그래서 신라계가 더 주도하고 고구려계가 밀리는 거야. 됐죠? 여기 대해서 고구려계가 불만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금나라가 4대를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개경의 문불기적 신라계들이 그러니까 나약하게 이걸 수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고구려계의 집단적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게 1135년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입니다. 됐죠? 그래서 신라계들의 얘기는 금나라와의 4대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경촌도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유교적 그러니까 민생안정을 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신라계 그러니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은 1년 만에 진압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사건은 또 한 번 그러니까 문불귀족사회의 내부 모순이 폭발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 흐름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만 두세요. 이제 고려는 더 신라계가 위에 서고 그다음에 고구려계는 찌그러지는 상황이죠. 됐죠? 그래서 이 1135년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을 진압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김부식이 나머지 학자들을 중심으로 역사편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1145년에 완성하는 책이 신라중심의 역사서 삼국사기가 됩니다. 됐죠? 이거 나중에 삼국사기는 저희 문화편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묘청의 난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묘청의 난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묘청의 난은 묘청의 난은 나중에 신채우 선생이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우리가 근현대사가 얘기하겠지만 신채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만든 사람이 백안박은식과 단지 신채우야. 이 둘을 빼고서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채우가 누굴 높이 평가했다? 묘청의 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저서였던 조선사 연구초에서 됐죠?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눈도장만 찍고 갈게요. 그래서 묘청을 누가 중치했다고요? 신채우야. 무슨 책에서? 조선사 연구 초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해서 근현대사 편이랑 이어지거든요. 눈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고려대회관계예요. 고려대회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회관계 그리고 무신정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고려 중기구항들과 설명하면서 시간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대회관계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란 사실은 거란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역사에 나오는 북방민족 중에 하나인데 거란족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조금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몽고족의 한 갈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해서 특히 이 고려 시기에는 가장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는 예를 들어 만주의 아주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진족은 늘 이제 거란족한테 두들겨 맞고 뺏기고 뭐 사실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또 거란이 여진을 굉장히 혹독하게 대해졌어요. 그런데 고려는 초기부터 북진정책을 했는데 당시에 딱 옛날 고려 땅을 갖고 있는 게 거란이잖아요. 지금의 만주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진정책에 딱 사실은 대치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거란은 그러니까 발해를 멸망시킨 정말 무도한 나라다. 그래서 고려 태조가 거란놈들이랑 놀지 마라.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훈유십조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고요. 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만부교 사건이에요. 만부교 사건은 거란이 고려가 건국되자 처음에 이제 조금 유아정책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사신도 보내고 낙타를 선물로 보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신들은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계경에 만부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낙타를 다 묶어서 다 그냥 물도 주지 않고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란의 선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적대감을 표시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전쟁의 분위기가 좀 형성되니까 실제로 정종 때는 광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광군은 거란의 침략에 대비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요건 우리가 정종 때도 얘기했죠. 그래서 정종은 광을 좋아해. 그래서 광군 그리고 왕이도 광종한테 넘겼다. 이런 얘기했고요. 자 요런 과정 속에서 결국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란 1차 침입인데 여러분 실제로 국가공인 한국사 시험들에서는 무조건 1차 침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거란의 침입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무조건 1차, 2차, 3차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무조건 일단 1차입니다. 자 1차는 언제냐면 성종 때예요. 성종. 그래서 6대 9강 성종 기억나시죠? 호아계 군주. 자 이때 그러니까 거란의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려가 목표는 아니었고 이들의 목표는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고려가 그러니까 예로부터 친손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침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고려 문제는 일단 뭐 그게 전쟁이든 외교든 일단 좀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관계 개선을 요구했지만 고려 입장에서는 단칼에 거란을 잘랐던 거죠.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적대감을 많이 보여줬다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소손형이 침공을 해요. 소손형이 대군을 끌고 침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소손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백만대군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희 땅을 다 피룸을 들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영 땅을 내어 놀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가 밑에 사류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신라에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냐. 근데 고구려의 옛 땅은 다 우리 거란의 땅이야. 근데 석영 평양은 고구려의 땅인데 왜 너네가 갖고 있냐. 그러니까 석영 땅을 일단 내놔. 그리고 그 다음 성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우리한테 사대 예를 갖추어라. 되참? 그래서 우리랑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되참? 그래서 우리랑 잘 지내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 그 다음 석영 땅 평양 땅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대군이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때 좀 고려가 그러니까 이제 고려 성종이 굉장히 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신라기와 결탁해서 세워진 왕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업적도 많지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아요. 성종이. 그런데 당시에 그 고려 그런데 원래 고려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 시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려 대신들의 중로는 뭐였냐면 석영 땅은 그러니까 띄워주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만대군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의견이 실제로 둘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그냥 저들이 겁박한다고 해서 줄 수 있냐. 결상전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지 그래서 땅을 주고 그다음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립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주는 걸로 다 결정이 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그런데 석영 땅을 준다라는 건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얘네랑 관계 개선을 하면서 그러니까 석영 땅은 나중에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전략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냥 빨리빨리 주자. 이런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런데 이때 서희가 나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 번만 싸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들이 백만이라고 하나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란이 무슨 군대가 백만이 돼.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말로 우리가 말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싸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저희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고구려의 옛 땅을 그것도 평행같이 중요한 땅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한테 한 번만 싸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종이 그것도 안 된다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서 만약에 진짜면 어떡하려고 이 땅은 피로 물들인다잖아.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가 서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서희가 워낙 말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이번에 석영 땅을 달라 하였는데 석영을 저들이 차지하고 나서 다음에 개경을 달라 하면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당황을 한 거예요. 개경? 개경? 많이 후 그래 여기는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안 돼. 그래서 서희가 한 번만 싸울 수 있게 해달라 그래. 그래서 저희들의 저희가 진짜 의도가 뭐고 저들의 군세가 어쩌는지 일단 정확하게 파악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종이 그래 그럼 딱 한 번만 싸워야 돼. 그래서 서희를 중군사로 임명해서 군대 지휘권을 줍니다. 그래서 서희가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서희가 이제 고란의 군세를 파악해 보니 저들이 서희가 100만이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군대야. 그래 보니까 거의 한 30만은 넘을 것 같아. 그래도 엄청난 대군이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 전투에 여러분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수대첩에서 했지만 113만 대군 사실은 그 많은 군대가 오히려 군대 숫자가 군대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정근대 사회의 전쟁은 가장 큰 문제가 보급 문제야. 보급. 그러니까 군대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게 보급품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국경선을 넘지 않고 바깥에서 협박만 하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그렇게 싸우러지도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희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후방을 먼저 쳐요. 그래서 저의 적의 보급 그러니까 군량미를 먼저 불태워. 그러면서 저들이 장기전에 임할 수 없는 상황에 상황을 만든 거야. 그러고선 서희가 적장 소손령과 외교 단판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각종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밑에 제가 사료 넣어놨죠. 서희의 외교 단판이야. 그래서 서희가 소손령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반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신라에서 일어난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잘못된 거야. 우리의 이름을 봐라.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상국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도 사실은 다 옛날 우리 고구려땅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논한다면 우리야말로 너희들에게 땅을 달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문제를 논해서 너희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과거 문제로 우리한테 고구려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반하장이지. 말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너희들과 잘 지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의 지금 거란과 고려 사이에 실제로 누가 있었냐면 여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사실은 여진 애들이 있어서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여진이 껴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국경을 맡았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거란을 적대시 하겠는가. 어찌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서희가 소손용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그런데 소손용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귀염둥이야. 그래서 소손용이 서희가 말하는 걸 다 이해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내가 후회를 했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손용이 고려랑 싸우러 고려를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로 고려랑 싸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야 이 문제 내가 해결해줄게.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고구려 땅이니까 그래 그래 그냥 달라고 그러는 건 앞으로 그 얘기 안 할게. 그리고 대신에 그다음에 우리 관계 좋아져야 되는데 가운데 여진이 있지? 이 문제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손용이 서희가 뭐 그렇게까지 구제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 이해했으니까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거란의 대군이 실제로 여진족과 싸워요. 그래서 자 여진족들을 그곳에서 다 몰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진족이 있던 땅을 자 서희에게 와서 선물로 줘요. 이게 뭐냐면 강동육주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인 게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그리고 특히 자 외교를 하는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희는 정말 모델처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외교관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금과 송 사이에서 서희가 지금 했던 걸 한번 봐주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 조선 후기에 가면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할 거야. 그래서 그 명과 청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로 오늘날 압록강변으로 다시 국경선이 넓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 이 빨간 거 6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강동육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란족이 자기들이 사시는 여진족과 싸워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고려야 고려야 선물이야 그러고 막 주고 간 거야. 진짜 귀염둥이죠. 그렇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 근데 거란이 진짜 열받은 게 뭐냐면 근데 문제는 고려가 태도가 바뀌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송나라와도 계속 지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이거 뒤에서 제가 한다고 그랬죠. 강조의 정변. 그러니까 강조가 그러니까 목종을 정치를 잘 못한다 그래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왕족 대량군 순을 왕으로 세워요. 이 사람이 팔대구강현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 강조의 정변을 이제 꼬투리로 잡은 거야. 안 그래도 이제 고려의 태도 고려한테 당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란이 열받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작은 나라라 군신의 도를 모르는구나. 어찌 신하가 군주를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우리가 대국으로서 신하의 도리를 알려주마. 그러면서 이 전쟁은 그 당시에 거란의 가장 전성기가 사실은 거란의 요 요나라의 성종이거든요. 이게 성종이 대군을 끌고 친정 직접 그러니까 내려왔던 전투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 개경이 함락당해요. 그러니까 현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악강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거란족이 침입을 받으면서 개경이 함락됐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개경이 함락된 거 눈두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어 고려시대 대외관계 이민족과 항쟁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세기,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그리고 그 이후에 원간석기랑 그 다음에 이민 마지막 홍건조과 외국 요거 있죠. 요거 심에 되게 잘 요주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눈검에서 거의 무조건 냅니다. 자 무조건 내는데 그런데 이 고려시대 이민족과의 항쟁에서 공교롭게 그러니까 항상 2차 때 개경이 무너집니다. 언제? 2차 때 됐죠. 그래서 2차 때 개경이 무너진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란 1차, 2차, 3차 중에 개경이 무너지는 거 언제야? 2차 몽골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중에 개경을 내주고 강화도로 들어가는 게 언제야? 2차 2차 공민왕 때 홍근정의 1차 침입, 2차 침입 중에 개경이 무너지고 자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 가거든요. 그래서 개경이 무너졌던 게 언제야? 2차 2차 그래서 공교롭게 고려시대는 전부 2차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양쪽을 당대 최고의 무인이었던 강조와 그 다음에 양규가 지켜요. 그런데 강조의 부대가 실제로 보통 우리가 북방민족들이 유목민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공성전을 하잖아. 성 안에서 지키고 왜냐하면 바깥으로 나가면 이 말탄 기마족들이라 우리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 그런데 강조가 당대 최고의 무인이긴 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군대를 끌고 나가서 대외전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패하고 본인도 잡혀요. 그랬더니 성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말 진짜 범인을 잡은 거잖아. 사실 강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나를 주군으로 섬기기로 한다면 내가 네 목숨만을 살려주마. 그랬더니 강조가 이제 포로가 된 거죠. 패에서 그런데 강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려사람인데 어찌 거란인자를 왕으로 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빨리 목이나 베라. 그러고서는 강조는 그렇게 죽어요. 자 그런데 한쪽을 방어하던 양규는 양규부대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 공성전에서 거란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성종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양쪽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차피 한쪽 축이 무너졌잖아. 그래서 양규는 놔두고 그냥 우회합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개경을 그냥 바로 함락시킨 거야. 그런데 현종은 자 구사일생으로 개경에서 탈출해서 이건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전라도 나주까지 피란 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왕 잡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게 성종 입장에서는 아깝지만 그런데 그걸 잡으러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후방에서 양규 부대가 실제로 한쪽은 무너뜨렸지만 한쪽은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방이 차단될 우려가 있고 이건 황제가 칭정을 한 전쟁이잖아. 그래서 고려가 강화를 맺고 이제 강화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 테니까 그만합시다. 그리고 거란 이 입장에서도 나름 이제 전쟁을 끝날 나름의 명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고려구강 개경에 돌아오면 정리정돈 한 다음에 친조 여러분 친조가 뭐냐면 그러니까 구강이 황제를 보러 와서 아련하는 거 직접 아련하는 거 직접 와서 인사드리는 걸 친조라 그래요. 야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송과의 관계 끊고 우리 거란한테 잘하고 그리고 고려왕은 친조해라. 알았지? 그러면서 거란은 그냥 물러갑니다. 되죠? 자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거란의 요구는 이제 들어지지 않아요. 되죠? 그래서 이제 친조 이것도 고려가 거부합니다. 친조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이제 이제 거란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압록강 그러니까 이 땅이 신이주잖아요. 신이주. 그쵸? 그래서 아 제가 거꾸로 넘어왔군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러니까 이 강동육주 있죠 아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정적으로 너무 중요한데야.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어떤 놈이 이걸 준 거야. 정신 나간 놈이. 그치? 그래서 거란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리고 강동육주는 강동육주는 자 우리에게 다시 반환해라. 그래서 반환욕을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야 돌려줘. 자 그럼 뭐라고 그랬겠어요? 고려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래서 쪼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란이 열받은 거지. 다시 말해봐. 뭐라고? 그러고서는 쳐들어온 거야. 이게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고려가 친조 거부하고 강동육주에 대한 반환도 거부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배압이 소배압이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정해병력 10만을 데리고 침공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강감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강감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보통 3대 대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귀주 그러니까 구주에서 진짜 청청강물에서 아주 거란의 정해병력 10만을 이제 거의 뭐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간 자가 뭐 수천이 채 안 됐다 그래요. 자 이게 그 유명한 귀주 대첩입니다. 자 이게 뭐야? 거란의 3차 침입. 그래서 거란 침입 1, 2, 3 자 결론은 뭐다? 다 막아냈다. 1차만 성종 2차 3차는 자 현종 됐죠? 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란이 원래 고려 문제를 해결하고 대륙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글로도 못 가요. 그래서 동북아시아 세 나라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란과 친성관계를 맺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처럼 이렇게 개경이 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서 개경을 방어하는 방어성을 만들어요. 이걸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성은 뭐냐면 어떤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감싸서 성을 쌓는 걸 나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경 나성 쌓고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 국경 지대에는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물론 나성은 현종 때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은 워낙 라인이 기니까 덕종에서 정종까지 쌓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 라인이죠. 이게 천리장성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압록강에서 도련포 압록강에서 도련포 그래서 성종기를 거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국경이 다시 압록강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란 1차, 2차, 3차 말씀드렸고요. 이게 서희의 워낙 유명한 외교단판이니까 아까 제가 2부로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그 다음이 여진이에요. 여진은 앞에서 저희가 고려 중기구강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렸죠. 이제 초기에는 부족 단위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회유하고 귀순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적당히 돌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끔 까불면 혼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12세기 이후에 여진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융관으로 융관을 중심으로 토벌반이 구성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1차 큰 격전에서 융관이 대패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면 융관의 건의로 만들어지는 게 별무반입니다. 별무반 그래서 여진족의 기병을 잡는 특수부대예요. 그래서 기병 잡는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원래 우리가 땅개들이잖아. 그래서 보병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좀 말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북방에게도 조금 경제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금 또 모아서 기병 부대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신기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호흡불교의 전통을 되게 잘 보여주는 항마군이 만들어준다. 이거 하나 눈도장 찍어두세요. 이 항마군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승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승병이에요. 승병.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임진왜라는 편에 가도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승려들이 되게 잘 싸워. 그리고 예로부터 원래 여러분 저는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저는 팩트만 여기서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불교 사원에 이건 신라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집단들이 워낙 재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라 고려 때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도적대들의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군대가 양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수준이 무슨 뭐 이렇게 권법승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있잖아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수백에서 수천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군사 조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고려시대 큰 사찰들은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봐줘야 되냐면 고려시대 큰 사찰들은 그 지역에 그냥 본건 영주로 봐야 돼. 호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역에 큰 어떤 무슨 뭐 화음사다 무슨 뭐 이런 큰 사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치안도 좀 담당 일부 관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도적대를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은 또 사찰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이런 것들은 아예 승병을 조직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진완 때도 보면 이 군사 조직이라는 게 이 농민들이 원래 농사 짓다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군대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군대의 가장 기본은 호흡인데 함께 생활하고 함께 모든 걸 맞추고 근데 늘 기본적인 단체 생활이 돼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승려잖아. 그러니까 승려들은 사실은 군사 조직으로 전환되기에 가장 빠른 시간에 전환될 수 있는 뭐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이제 숙종 때 자 별무반 얘기 잠깐 했고요. 예종입니다. 자 예종은 자 이제 별무반을 거느리고 요거 이제 구별해달라고 그랬죠. 동북구성을 샀는 게 예종 때예요. 근데 안타깝게 뭐 여진족이 여길 계속 공격하고 그 다음 앞으로 조공 잘 받치겠다고 또 그러니까 1년 만에 반환합니다. 자 근데 이후에 사실은 여진이 더 강성해져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여진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죠. 그치? 그래서 사실은 거란이라든가 중국애들이 여진을 더 많이 경계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중국의 한 역사서에 전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영화에서 한 번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또 보니까 인터넷상으로도 회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진이 1만이 모이면 천하가 위태로워진다 라는 얘기 이게 원래 중국의 역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유목과 농경이 적절하게 배합된 애들이라 원래 무서운 애들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여진이 10만이 모이면 중국이 당인이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의 왕조가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여진이 그렇게 맨날 두들겨 맞고 삥 뜯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란을 작사를 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동북아의 패자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고려를 향해서 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너네를 군주의 나라로 성겼는데 형님 나라로 성겼는데 우리가 대우이 되지 않았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상국의 예를 갖추어라. 근데 당시에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야. 기억나시죠? 근데 집권 세력이 이자겸인데 이자겸이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극단적인 전쟁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사대국을 그냥 수용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려한테는 이게 어느정도 이자겸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거에 자 고구려계가 집단적 반발을 해.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구려계가 집단적 반발을 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1135년 묘청의 성경천도운동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진족과의 항쟁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사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뒤로 넘어가서 대표기축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갑니다. 2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이니야 됐죠? 자 왕이 서경에서 됐죠? 서경에서 머물렀는데 그런데 거란의 자 소손용이 봉산군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더 나가지 못했는데 서의를 보내 화의를 요청하니 끝났다. 자 요 키워드 봤더니 지금 뭐에 대한 얘기에요? 거란 서의 그러면 뭐야? 거란의 1차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강감찬 강감찬에서 끝났네 자 그럼 뭐에요? 거란의 3차침 됐죠? 자 1차침이 3차침이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사신 저고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바로 할 건데 사신 저고요는 요건 이제 몽골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몽골과 관련된 얘기고요 자 화통도감 설치돼서 화통도감으로 화포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 화포 중에 뭐 총은 아니고요 대포도 아니고 실제로 화통이라 그래서 통에다가 이제 화약을 담아서 던지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화통도감이 설치돼서 자 일본을 박살냈던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역대에요 우왕대 됐죠? 자 그 다음에 강조의 정병 강조의 정병 목종을 폐유시켰다 이거 좀 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요게 몇 차라고요? 이게 2차 침입의 빌미가 되잖아 이게 정답이네 됐죠? 그 다음에 나세, 심덕부등이 진포에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외국역대 그래서 우왕대 그리고 우왕대입니다 그리고 공주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의 난 요거는 무신집권기죠 그쵸? 그리고 망이 망소이의 난은 공주명학소에서 정중부 집권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